네, 이번에 풀어문제는 2014학년도 수능 비형 6번이 되겠습니다. 자, 문제를 풀어볼게요. 자, 문제는 좌표 공간에서 두 점 5,5,A와 B,0,0,3을 지나는 직선과 이 X는 4, Y-4, Z-1이 서로 수직일 때 A값을 구하라는 문제죠. 왜요?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이 직선과 서로 수직이다. 그럼 우리 뭐해? 두 직선이 수직이라는 것은 좌표 평면에서는 기울계곱이 마이너스 이지만 좌표 공간에서 두 직선이 수직이라는 것보다 두 직선의 방향 벡터끼리가 수직이다. 즉, 내적이 0이다.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. 그래서 우리 뭐만 구하면 되냐면 이 A와 B를 지나는 직선의 방향 벡터와 이 직선의 방향 벡터만 구하면 되겠네요.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AB벡터를 좀 구해야겠죠. 얘가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향 벡터가 되니까 자, 그래서 이렇게 빼면 얼마? 마이너스 5. 0에서 빼죠? 마이너스 5. 그리고 3에서 빼죠? 3 마이너스 A가 되겠다. 이게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향 벡터고요. 그럼 이제 D벡터는 우리가 이 직선의 방향 벡터를 쓸게요. 그럼 얘가 1,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, 1이 되겠다. 됐죠? 자, 이제 뭐 하시면 된다고요?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겠구나. 두 벡터가 수직이다. 우리는 내적이 0이다. 그래서 우리는 이제 AB벡터와 DB벡터를 내적만 하면 끝나겠어요. 그래서 내적을 하면 얘랑 얘랑 만나니까 마이너스 5. 얘랑 얘랑 만나서 5. 그리고 얘가 3 마이너스 A가 되겠고 얘가 0이 되면 되겠다. 됐죠? 결국에는 얘가 계산돼서 A는 얼마다? 3이다.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